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돌고 있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약 45억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지구 주위에서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달이 지구를 떠난다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약 45억년 전 테이아라는 행성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후 테이아는 완전히 박살난 뒤 하나로 합쳐져 달이 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달의 중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공전 위치에 따라 태양빛을 받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절이 만들어지죠.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자전축을 잡아주는 중력도 사라져 지구의 자전축이 마구 흔들려 쓰러지기 직전에 팽이처럼 될 것입니다. 그럼 계절 역시 마구 변화하게 되겠죠. 또 지구의 자전속도도 빨라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달의 중력은 바닷물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과 마주보고 있는 쪽의 바닷물은 부풀어오르게 되죠. 바닷물이 부풀었다는 것은 밀물이 진행돼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상태를 만조라고 하죠.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부푸는 위치가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달에서 점점 멀어지면 썰물이 진행돼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간조라고 하는데 간조때가 되면 갯벌이 드러나게 되죠.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달의 인력에 의한 조성력이 약해져 만조와 간조 차이가 줄어 갯벌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갯벌에는 조개, 소라, 낙지, 개 같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많은 철새가 갯벌의 먹이를 먹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합니다. 또 갯벌은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선부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갯벌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갯벌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 26년도 예산 약 22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으로 복원 사업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된 갯벌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민간, 기업의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며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달의 표면을 보면 운석이 충돌해 만들어진 움푹 패여있는 크레이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크레이터가 9천 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특히 달 뒷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달에는 수많은 운석이 충돌했다는 것이죠. 만약 달이 사라진다면 운석이 지구로 떨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달은 운석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달이 밝게 빛나고 있죠. 달은 태양만큼 밝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환하게 비추진 못하지만 일부의 동물들은 달빛의 의존에 생활하기도 합니다. 올빼미나 부엉이 같은 야행성 동물이 대표적이고 나방 역시 달빛의 의존에 생활하는데 만약 달이 사라져 밤에는 완전한 어둠이 찾아온다면 이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멸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은 존재만으로 우리 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이어가려면 달은 없어서는 안 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뇌를 채워줄 은땅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